이천이십일 이년이 시작. 2년이? 3일짼데요. 첫날에는 뭐 했어요? 떡국 만들어 먹었어요. 직접? 몇 그릇 먹었어요? 한 그릇 먹긴 했는데. 어떻게 맛있었어요? 오케이 오케이. 멸치를 너무 많이 우려내가지고. 처음 했구나. 저도 떡국 먹고 게임했어요 그날은. 무슨 게임 했어요? 롤이라고. 은비 씨는요? 저는 그 음주를 잘 못하는데요. 했어요? 네 도전했어요. 얼마나 마셨어요? 한 잔 정도. 또 길어.